당신의 진짜 한국사 실력은? 자, 메가 퀴즈 쇼 스테이지 2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문제, 발해는 몽골에게 멸망하였다. 조금 어려워졌죠, 이제? 헷갈리죠? 발해 세운 것은 대조인이고 발해가 926년에 그란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발해가 그란에 멸망했기 때문에 발해 유민들이 왕건, 태조, 왕건, 고려에 많이 귀순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게 발해였고 고구려를 계승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게 왕건이거든요. 그래서 왕건이 뭐하죠? 그란과 막장 뜨자 이래서 그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발해가 멸망한 것은 그란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군석기 시대 농경 시작하였다. 자, 우리 성사시대 문제 한번 나왔네요. 군석기 시대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하고 수렵과 그리고 채집, 사냥하러 다니고 그리고 열매 땀으로 다니고 이런 무리 생활, 이동 생활을 했고 정착이 시작되는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죠. 짐승도 집에 와서 잡아서 기르는 게 목축 그리고 이제 식량을 생산해서 먹게 되는 이게 신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냥, 군석기 시대, 채집, 군석기 이제 신석기 시대에 와서 목축과 농경이 시작됩니다. 3번, 골품 제도는 백제의 신문 제도이다. 상식이죠? 뼈 골자 아닙니까? 뼈에 풍계를 매길 정도로 아주 엄격한 신문 제도 이것은 백제가 아니라 신라가 되겠죠. 신라의 엄격한 신문 제도가 골품이다. 6두품, 5두품, 4두품 진골승골 들어봤죠. 신라의 신문 제도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런 골품이라는 신문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없게 따라서 한국사 공문도 할 수 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죠. 신라에 태어났으면... 아씨...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에 가보겠습니다. 3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사는 3부유사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사는 김부식의 3국사기죠. 3국사기가 고려인종 때 만들어지고 그 3국사기에서는 김부식의 유학자거든? 유학자다 보니까 불교에 관한 기록을 거의 뺐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선임이 XXX 뭐야 이 XXXX 불교에 관한 걸 왜 빼냐고 해서 선임, 일현 선임이 그 3국사기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3국사기에 놓친 것을 다 담았다 해서 바로 버려진 역사 남겨진 역사를 다 담을 때 3국유사가 돼요. 그래서 아 3국사기가 먼저 나오고 김부식에 그리고 그 불교에 관한 게 빠진 것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불교사 중심에서 일현 선임이 있었는 게 고려충률왕 때 바로 3국유사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역사사는 뭐가 된다? 3국사기다. 자, 사도의 아들은 정조이다. 자, 여러분 영화를 좀 보세요. 역사 관련된 영화 보면 공부도 되고 재미도 있고 바로 사도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사도가 바로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아버지와 아들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왜? 너는 영수학원 다니고 공부 좀 이런구만 그러니까 아들은 사도는 계속 막 체육학원 다니고 막 무술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 도지 까미 아는 데서 죽이잖아. 그래서 사도를 죽이니까 후계자 없어. 사도가 마치 아들 낳아놓고 죽었지 영조의 손자가 되겠지. 그래서 영조 다음에는 사도세자는 왕이 못됐고 그 손자였던 이 산이 왕이 되니 바로 정조가 되죠. 그래서 정조가 저기하면서 나는 사도의 아들이다 하는 걸 밝히면서 아버지 그리고 어부라이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효율성이, 효율성이 긋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서 무덤도 좋은 곳으로 수원화산이죠. 그게 지금의 육릉. 그저 옮겼고요. 사도의 아들은 정조이다. 자 일본의 침입으로 정요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다. 야 이수진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 일본에 쳐들어온서 외란. 일본 외자 써서 외란이 되고 호란은 오랑케 호자인데 이거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 그리고 금 청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후금 청이 쳐들어온 것이 바로 국후가 바뀐 거예요. 오랑케, 여진족, 후금 그리고 청나라 같이 들어온 것이 호란. 정요호란과 병자호란이고 일본이 쳐들어온 건 뭐냐? 임진왜란이 되겠죠. 7번 맞췄습니까? 헷갈리죠? 이수진 장군이 명량대첩 때 영화 명량 봤는데 죽었나? 살았나? 살았죠. 그 영화에서. 이수진 장군은 명량대첩 승리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다. 한산이라는 영화 있죠. 한산대첩의 승리. 한산대첩이 먼저고 그리고 명량대첩과 노량대첩 양자 등한 두 전투로 정유재란 때예요. 임진왜란을 크게 보면 임진왜란이지만 중간에 한 번 더 휴지점상이 결렬되면 또 쳐들어왔거든요. 두 번째 쳐들어왔다고 재란. 정유재란이라고 그때는 명량과 노량 양량 등한 전투는 두 번째니까 양량 해서 명량 노량대첩은 다 정유재란되고 이수진의 전사항은 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어 그건 노량대첩이죠. 안타깝게도 내가 살아있는 한 한 놈의 외농도 살려버릴 수 없다 해서 바로 출군하던 바로 외군을 마지막에 물리치고 본인도 전사하게 되는 노량대첩. 그래서 사람이 노랗게 됐다. 노량대첩 전사. 8번 단종 몰아내고 성종이 제기하였다. 여러분 관상이란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단종 몰아낸 것은 나쁜 삼촌 누굽니까? 바로 세조.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지요. 그래서 성종은 그다음 다음 후대왕이 되고 경국대전 반품하는 게 성종이고 한 번 더 어린 단종 12살짜리 왕이 되는데 아이 나쁜 삼촌이 단종 몰아내는 그죠? 그게 바로 수양대군 그리고 세조가 됩니다. 자 스테이지 2까지 마쳤는데 어땠습니까? 또 재밌지 않습니까? 자 저랑 같이 스테이지 3까지 또 한 번 가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한 번 갈 때까지 한 번 가보자. 알았지? 공부도 되고 최대한 재미도 있게 같이 갑시다. 파이팅!